하늘 보고 대화를 하거나 어떤 미친 여자가 하늘에 소름들고 있을 줄에요 그냥 그냥 하루에 보고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엄마가 한 번도 있었다고 야, 가자! 어떻게 해요? 그래도 나연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라도 하고 싶었으면 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깜짝 놀라 한 번에 다가와 다가와 아 엄마... 어댔어? 엄마... 엄마도 나 보고 싶었어... 저거...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나연아 엄마는 나연이 정말 사랑해 나연이가 어디에 있든 엄마 나연이 찾으러 갈 거야 사랑해 나연아 사랑해 나연아 사랑해 나연아 사랑해 나연아 사랑해 나연아